사랑이라고 어떻게 부르라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의 불씨 하나 자 씹고 가슴에 불씨로 놓고 자 또 한 번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도 귀로 들어주시고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씨로 놓고 자 이번에는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사랑의 불씨 하나 술 씹고 가슴에 불씨로 놓고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듣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의 불씨 하나 자 여러분이 해본다 시작 사랑의 불씨 하나 그렇게 할까봐 세운 거예요 열음에 열면 다 그렇게 해요 자 사가 아닙니다 사 앞에는 반박자가 숨어있어요 그 저분들 저보세요 사가 아니라 저보세요 사 때렸다가 올라올 때 보죠 사 시작 사 사 사 사 이거예요 사 하면 사가 너무 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보세요 사랑해 제가 손이 왜 옆으로 갔을까요 멜로디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사도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사 하고 사라질 듯 하다가 란이 붙어요 어머들 보세요 사 사랑해 가 아니라 사 사랑해 사가 처음에 커졌다가 차가 지다가 란이 붙어요 자 시작 사 사랑해 일조 시작 아니 어때 이랬 때 사가 아니라 올라올 때 사 시작 사 사랑해 구 이중 시작 사 사랑해 이거보다는 옆으로 가요 사랑해 사랑해 자 이겁니다 여러분 준비 둘 둘 둘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 보세요 가슴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어디에 불을 찔렸대요 아파트에 불을 찔러 놓고 아파트에 불을 찔러 놓고 아파트에 불을 찔러 놓고 가슴에 시작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가슴에 시작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자 그렇게 여기 숨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참 마지막까지 준비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두 번 불씨 하나 두 번 때리고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자 여기 가슴 사랑해 두 번씩 때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해 불씨 하나 둘 셋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자 다시 한번 여덟 킬로 갑니다 자 준비 여러분 하나 둘 하나 둘 셋 사랑 두 번 불씨 하나 두 두 가슴에 불을 찔러 놓고 여러분 박수 하세요 자 2달러 끝났습니다 자 2달러 교제 마시고요 다시 남자 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몇 명이 냉정리 그럴까봐 또 사용 없어요 앞에 냉정리 한번 아꼬 보세요 앞에 또 뭐 있어요? 반박자 근데 이것도 냉하면 안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시작 냉정리 다시 한번 시작 냉정리 엠을 잘 집어넣어요 냉정리 그리고 떨어집니다 등을 돌리 냉정리 냉정리 쉬고 등을 돌리 자 그다음 옆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 지우러 간다 그 사람 지우러 간다 그 사람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천천히 시작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자 여기 해볼께요 준비해 자 냉정리소 하나 둘 셋 내리치고 내리고 뒤로 돌리고 두번 내리고 그 사람 지우러 간다 박수 한 번 주시면 자 여기 여자 키로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 하나 둘 셋 사랑 두 번 불씨 하나 두 번 내리고 가슴에 불찍을 넣어놓고 준비 준비 아 밑으로 내리고 냉정 두번 등을 돌리 두번 내리고 그 사람 지우러 간다 가슴에 불찍을 넣어놓으세요 됐어요? 네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이번엔 제가 빠지고 여럿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럿만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불씨 하나 자 이제 제가 두번씩 했기 때문에 두번 때리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것마저도 전 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자 여기가 제일 어렵지 그 뒤부터 쉬워요 다시 한 번 주님 하나 둘 셋 박수 한 번 주시면 사랑의 불씨 하나 박수 한 번 주시면 박수 한 번 주시면 박수 한 번 주시면 그 사람 집으로 그 사람 집으로 간다 자 근데 사실 노래방 가서 이렇게 두 번씩 때리면 남들이 미쳤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때리냐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습관을 드러나야 노래방 가시면 이게 좋아져요 자 습관입니다 자 이제부터 드디어 중간단계 3단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남자 키로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달려가야 달려온다는 뜻이 뭘까요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걸까 저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그 사람을 내려놓을까 이 뜻이에요 얼마나 내가 달려가야 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달리고 그 사람 쫓아가는데 뭐하고 내려놓을까 세월이 흘러야 이 사람을 내려놓을까 그래서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갑니다 얼마나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손들어 주신 분이 기껏해 열 사람 정도 돼요 나머지 볼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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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손들고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해보셔 시작 이사랑 내려 놓을까 이사랑 할 때 한방에 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작 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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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놓을까는 가지도 않았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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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 내려 시작 이사랑 내려 그 다음에 내려놔요? 안놔요 안놔요 나는 놔야되는데 안 놓고 그래서 그래서 놓을까는 놓지않고 어떻게 해요? 올립니다 던져뚫자 이사랑 내려놓을까 마음은 놓겠다고 자꾸 가짐을 할수록 갈수록 그 사람 안 놓고 미련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끝을 올려주겠습니다 이사랑 하나 둘 셋 넷 이사랑 이사랑 내려놓을까 제가 놓을까 할 땐 저는 마이크 하나 들었으니 이쪽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래야죠 하하하하 손 놔둬서 뭐하려고 하셔야죠 정형외과에서 팔 수술하지 않았다가 하셔야죠 하셔야죠 자 가봅니다 주의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하하하하 달려가냐 이 사람될 어떨까 하하하하 박수 하나 한 번씩 아 손 좀 내주면 박수 네 여자끼도 여기까지 여자끼도 여자끼도 네 사랑에 불신하라 가슴에 불질러놓고 냉정히 등을 돌리 두번댄고 그 사람 죽으러 간다 자 손 올리고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자 이제 4단계 가보겠습니다 자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간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조왕조 선배의 그 긁어대는 소리가 여기 나와요 아주 애정해요 어디요? 어디쯤 할 때 뒤쯤에서 여기서 들어보세요 어디쯤 어디쯤 내가 목 아파서 안 보는데 저기를 틀고 자 그런데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올리고 계속 똑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멜로디가 똑같다 그리고 어디쯤 할 때 제가 이쪽을 찌르는 이유가 뭘까요? 일이 그 사람이 같으니까 어머니 여기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어디쯤 1조 시작 어디쯤 이렇게 던질 때 거기를 봐야지 왜 손 올리고 이러면 봐야죠 아니 고개를 여기하고 여윽 이쪽 보세요 시작 어디쯤 뭐 가기도 있던데 벌써 가있어요 어? 자 어디쯤 그리고 보세요 찰려가야 자 그런데 찜이 잘 보세요 어디쯤 쯤 어? 시작 쯤 시작 쯤 예 거기를 애정하게 자 그게 뭐냐면 다리 역할이에요 보세요 어디쯤 찰려가야 자 그렇게 찜을 약간 떨어뜨린 느낌의 감정을 가져야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딱딱하게 어디쯤 달려가면 그 애정함이 끊어져요 그래 뭘 한다? 쯧 쯧 쯧 1조 시작 쯧 오 대박 2조 시작 쯧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쯧 어디쯧 하나 둘 셋 어디쯧 달려가야 탈 탈 어머나 달자가 떨어뜨려 탈 시작 탈 달려가야 시작 달려가야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응 달려가야 그 이름 좀 누울까 아무리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리움을 못나요 그리움은 어디? 그리움도 너울까 자 중간에 뭐예요? 그리움도 너울까 너울까 보세요 그리움도 너울까 괜찮아요 조금 더 시작 그리움도 너울까 이거 마셔요 1조가 이거 잘할 것 같아요 그리움도 그리움도 너울까 여기가 나를 넣어보이겠어요 하신분 몇사람 있어요 그렇게 한 번도 넣으세요 그리움 시작 그리움도 너울까 너울까 이럴때 이럴때 손도 살짝 이렇게 내려놓는게 가사하고 의미가 잘 맞죠 자 그러면 앞에서 부터 해봅니다 자 갑니다 전환보 추비 얼마나 손위로 얼마나 달려가야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이럴때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실제 할 때 손을 대고 그리움도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깐 예 예? 아 미치는거네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가슴을 그리움이 이면 막 노래 어쩜 그렇게 맛있게 하는거 진짜예요 노래를 조금 못해도 표현을 잘하면 친구들이나 다리가 어머 어머 어머님들 노래는 잘하는데 소리만 질러보세요 한 번은 들어주고 두 번 하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만 소리 지르는게 무성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말고 피를 약간 떨어뜨려서 감정을 요구하는게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사랑의 불씨 하나 두 번 뺏고 가슴에 불 질러놓고 두 개 하나 둘 셋 냉정히 틀을 돌리 두 번 뺏고 그 사람 지구도 안다 얼마나 달려달려 그리고 이 사람 데워놓을까 그리고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녹을까 박수 박수 한 번 박수 박수 이제 포장재가 이제 교재 보시면 다 끝났습니다 출발합니다 너무 깊어 오니깐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너무 깊어 여기도 반박자고 숨어있어 그냥 너 하면 안 돼 너 저 보세요 너무 깊어 잘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같은 멜로디 키퍼나 떨어져 너무너무 깊어 시작 너무너무 깊어 사랑때문에 옹이가 된 하고 밀면 안 돼 왜 바로 사랑이 옹이가 된 시작 옹이가 된 자 그 다음은 사랑때문에 사랑때문에 시작 사랑때문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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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때문에 내가 시작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시작 운다 사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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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다 사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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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옆에 하나 둘 셋 넷 냉정히 쉬고 등을 돌린 둘 셋 쉬고 그 사람 지우러 간다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쉬고 달려가야 쉬고 이 사람 내려놓을까 그리고 둘 셋 넷 어디쯤 달려가야 쉬고 그리움도 놓을까 준비 하나 둘 셋 넷 빼지 못하 2점 시작 빼지 못하 쉬고 오미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자 저학교 3대 신곡 오미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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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정이 팀을 돌리 두 번 뺏돌이 그 사람 지도로 한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요 어디서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요 너무 깊어 우리가 된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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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운정이 팀을 돌리 두 번 뺏돌이 그 사람 지도로 한다 나나나나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요 우리 모두 어디서 달려가야 다스러운 그리움도 놓을까 하나 둘 셋 뺏지 못한 봄이가 된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다시 한번 더 뺏지 못한 봄이가 된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사랑때문에 아 아 감사합니다.